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상컨텐츠중합학과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26년 정도 아주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광고 쪽 일을 하고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광고 쪽 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 산업에 대한,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광고 조직, 그리고 직종, 직무에 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렇지만 광고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산업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와 매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복잡하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광고주는 광고 활동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입니다.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모든 기획, 제작, 매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승인합니다.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또 광고 크리에이티브나 예산안들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 있죠. 즉, 광고에 관련된 돈을 지불하는 주체입니다. 롯데칠성, 삼성전자, 하이마트, 이런 광고의 주체.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광고 산업은 존재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이요,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광고 산업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광고주께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광고 대행사도 좀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합광고 대행사입니다. 종합광고 대행사는 소위 말하는 IMC,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것이죠. 종합광고 대행사도 굉장히 많은 층위의 대행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의 제일기획, LG의 HSEd, 현대자동차의 이노션, 롯데의 대홍기획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하고요. 또 이런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독립된 회사이지만 종합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독립광고 대행사라고 부릅니다. 종합광고 대행사가 아닌 전문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만 집중적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같은 제작 전문 대행사가 있고요. 또 미디어 플래닝과 바잉만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전문 대행사도 존재합니다. 또한 아주 다양한 전문 분야의 대행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광고 대행사의 직종 중에서 AE, AE라고 하면 보통 광고 기획, 광고 영업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고주 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주 담당의 의미는 광고주를 만나러 갈 때는 대행사를 대표로 해서 만나러 가고요. 또 광고주를 만나서 그 다음에 대행사로 돌아왔을 때는 광고주를 대표하는 광고주의 목소리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E가 되려면 분석력, 기획력, 또 성실성, 책임감, 친화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부서들 혹은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입니다.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를 우리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말고요. 광고 대행사 안에서의 크리에이터들이 직종이 카피라이터 아니면 아트 디렉터입니다. 광고의 빅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즉 소비자와 시장을 움직이는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인데요. 또 이들이 어느 정도 연차가 차고 능력을 발휘하면 팀장이 됩니다. 제작팀장, 제작팀장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CD라고 불리우는 직종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자, 이들도 역시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광고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또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해야 하고요.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들도 광고주께 안들을 소개하고 팔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플래너와 미디어 바이어입니다. 한정된 광고주의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이 미디어를 어떻게 믹스하냐에 따라서 효과와 효율성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미디어 바이어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미디어 바이어는 미디어 플래너가 최적의 플래닝을 했을 때 그 플래닝대로 미디어를 구매하고 또 미디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바이어는 미디어 영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벤트 전문가라든지 프로모션 전문가라든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디지털이나 소셜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직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나는 촬영에 관심이 있어 나는 CF 감독이 되고 싶어 나는 조명에 관심이 있어 나는 편집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에 입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학생들이 광고 그러면 특별히 나누어진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모전 참여를 하려면 수상이 중요한가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가요? 광고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군과 직종에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광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광고 어떤 조직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또 각각의 조직 안에는 어떤 직종과 직무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던 학생들이라면 이번 강의가 가장 기초적인 강의지만 이 강의를 듣고 아 그래 내가 광고 산업부터 광고의 직종부터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